집에 들어가서 못 먹을 수 있게 추천해주고 곱창! 나는 곱창 먹을래 오늘 곱창이야 소주! 곱창이 오늘 못 먹는 분들이 많아 맥슈! 맞네, 맞어 와우! 여자야! 주세요! 지금 주세요! 맥주 주워주세요! 지금 맥주 할래 지금 주세요! 이 정도로 후련하다 이런 말이에요 주셔 이겨놓죠? 너무 좋다, 나만 그러지 않을까 노랑수 있어 노랑수 있어 노랑수 있어 후련주! 말 못해! 맥주 샹굼! 맥주 샹! 맥주 샹! 샹굼! 맥주 샹굼! 맥주 샹! 맥주 샹! 샹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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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회 3회 1회 3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